송하,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변화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진단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9년도 문항을 해설하고자 하고요. 2020년도에는요. 코로나 사태로 시험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입자 배열에 관련된 문항이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물질의 상태변화에 관련된 문항이 세 문항이 나왔고요. 열, 에너지, 흡수에 관련된 문항이 무려 네 문항이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 방출에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학교 3학년 학력진단평가 10번 문제입니다. 그림 A씨는요. 어떤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분자 배열 모형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분자 배열의 모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체는요. 입자 사이의 배열이 가장 가깝고요. 기체는요. 입자 사이의 배열이 가장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배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체와 일치하는 것은 A, 기체와 일치하는 것은 B, 액체와 일치하는 것은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림과 일치하는 입자 배열 모형을 고르자면, 고체는 A, 액체는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입자 배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요. 입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요. 딱딱한 성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입자 배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들이 고체보다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멉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체 상태의 입자 배열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자들이 고체, 액체보다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멉니다.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중학교 3학년 학력증단평가문제 14번입니다. 그림은 스타이로폼 공을 이용하여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기체 상태겠죠. 나는 액체 상태겠죠. 다는 고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문제를 풀어보면요. 입자의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가이다. 맞는 표현이죠. 니은 드라이 아이스는 나와 같은 배열을 한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인데 나는 액체 상태죠. 그래서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다가 가장 가깝습니다.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고 상태 변화를 A2로 표현한 것입니다. A2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의 예로 오른 것은? A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했죠. 기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했죠. 액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했죠. 응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했죠. 융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 같은 경우는 기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했기 때문에 승화입니다. 참고로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도 승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늦가을 들판에 서리가 생긴다는 것은 승화인데요. A는 기화라서 틀리고요. 새벽력 플립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액화현상인데 B는 액화현상이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눈사람이 녹는 것은 융해인데요. C는 응고이기 때문에 틀리죠. 추운 겨울에 호소가 어는 것은 응고인데 D는 융해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젖은 빨래가 마른 것은 기화인데 E는 승화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014년도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초콜릿을 이용한 실험과 물질의 상태 변환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잘게 부순 초콜릿이 든 지퍼백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초콜릿을 녹입니다. 딱딱한 초콜릿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죠. 융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퍼백의 한쪽 끝을 자른 다음 녹인 초콜릿을 쿠키 위에 장식을 한다. 쿠키를 냉장고에 넣어서 초콜릿을 굳힌다. 액체였던 초콜릿을 굳혀서 다시 고체로 만들었습니다. 응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밑에 보면은 요게 고체, 요게 애체, 요것이 기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한 것을 보고 우리는 융해라고 했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응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A, E 중에 고른다면요. 고체였던 초콜릿을 액체로 녹였습니다. 육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액체였던 초콜릿을 고체로 굳히는 것은 응고입니다. 여기서 융에 해당하는 것은 A이고요. 응고에 해당하는 것은 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 10번 문항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B에 해당하는 현상은 B가 뭐예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했죠. 액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 사이에 배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액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두름이 생기는 것은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죠. 응고 현상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쌓인 눈이 녹았습니다. 고체였던 게 액체로 녹았죠. 그래서 이것은 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은요. 빨래에 붙어있던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죠. 기화 현상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새벽녘 풀립에 이슬이 맺히는 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풀립에 달라붙으면서 액체로 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겨울철 창문에 성해가 생기는 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매우 차가운 유리창에 달라붙으면서 고체로 바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 우리는 승화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019년도 12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어떤 순수한 고체물질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고체물질을 가열했대요. 고체만 있을 때는 온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왔다가 액체가 됐겠죠. 액체로서 또 온도가 증가하다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나타났다가 기체일 때는 또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물질을 가열하는 곡선은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고체만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에서는 융해가 일어납니다. 융해열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일정한 온도를 보고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액체만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에서는 기화가 일어납니다.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때 일정한 온도를 보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이 전부 기체로 바뀌게 되면요. 또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구간에서 물질의 상태는 고체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B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융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C에서는 가해진 열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D구간에서 가해진 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입니다. 기화하는 데 열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는요. 기체만 존재해야 되는데 기체와 액체가 공존한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015년도 중학교 3학년 학력진단평가 서다평 3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사막에서 사용하는 양가죽 물통에 대한 설명이다. 사막을 여행하는 탐험가들은요. 양가죽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넣고 다닙니다. 양가죽 물통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조금씩 새어나온 물이 물통 안에 물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물통 안에 물이 새어나오면서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물통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열 에너지를 뺏긴 물통 안에 있는 물은요. 시원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1번에서는요. 기화현상을 찾으면 되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변화하는 C를 굴러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어나온 물이 양가죽 물통 안에 물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유를 상태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의 출입과 관련지어서 쓰시오. 왜 그럴까요? 물이 기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통 안에 있는 물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서다평 3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민기의 실험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지 달린 실험관에 에탄올 20ml와 끄림 쪽을 놓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합니다.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1분 간격으로 에탄올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상과는 달리 에탄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지 않았다. 에탄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6, 7, 8, 9분대에 78.5도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와 입자 모형을 딱 보도록 할텐데요. 고체만 존재하거나 액체만 존재하거나 기체만 존재할 때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융해가 일어나거나 기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A 구간에서는요.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 중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고서에서 밑줄이 들어간 알맞은 내용을 열 에너지와 관련 지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요.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에탄올이 기화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서답평 4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시렵니다. 어?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다? 승화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림과 같이 드라이아이스가 들어있는 수조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넣습니다. 물에 있는 열 에너지를 드라이아이스가 뺏어가겠네요. 드라이아이스의 변화를 관찰하고요. 30초 간격으로 물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드라이아이스는 모두 사라졌다.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지는 동안 물의 온도는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융해, 기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요.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주변에 있는 물질은 열 에너지를 뺏겼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조 안에 들어있는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는 명칭은요. 승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실험에서 물의 온도가 내려간 이유는요. 드라이아이스가 상태 변화할 때 물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13년도 16번 문항입니다. 물의 냉각 곡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액체인 물을 냉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우선 액화나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가 일어날 때에는요. 열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특히 액체와 곡체가 공존하는 구간이나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에서는요.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액체와 곡체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일정한 온도를 보고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에서는 물이 얼음으로 응고된다? A에서는 지금 액체만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응고현상이 아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B에서는 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C에서 얼음의 온도가 낮아진다. 지금 고체만 존재하고 있는데 얼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어는 점이 낮아진다? 아닙니다.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각 구간의 길이는 물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면요. 물을 냉각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